자, 동시에 보여주십시오. 하나, 둘, 셋 보여주시오. 셋 보여주시오. 셋 보여주시오. 자, 누가 빕니까? 보여주시오. 자, 누가 빕니까? 아, 비졸은 박정우입니다. 박정우입니다. 이게 무슨 일인가요? 박정우가 비로 갑니다. 안 돼요, 안 돼요. 박정우가 죽음의 자로 들어가네요. 이거 진짜 비 걸리면 죽음의 조다. 뭔가 싸다. 내가 왠지 비 갈 것 같다, 느낌이. 전부 다 안 고르고 이렇게 서 있길래 제가 그냥 에이 하면서 딱 뽑았는데 뽑고 제가 공을 이렇게 던졌거든요. 던지고 잡으려고 했는데 딱 땅바닥이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난 뭔가 가슴 철거하면서 뭔가 좀 안 좋은 예감 들었는데 딱 안 보고 있었는데 제가 딱 이렇게 했는데 비졸해요. 좀 많이 훈련하려고요.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열심히 해야죠. 자, 씨름 로봇과 모래판의 다비드. 광재원과 박정우! 자, 잡판입니다! 잡판! 자, 손도 좋습니다! 광재원 다 놓쳤습니다! 자, 뒤집기 뒤집기! 여기서 내가 어 over our culture 와 맞다! 어 맞다! 아 맞다! 한글자막 by 한효정